뉴질랜드에서 계속 느끼는 게 부모님 생각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곳에 가는 느낌이에요 동화 속에 나오는 것 같은데 저기? 우리가 여기 가는 거라고 해발 1375미터 2885미터 우태희들 집안을 깎아가지고 그라시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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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라워 그라시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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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덕니? 시베리아는 들판이 끝없이 있었는데 여기는 산이 끝없이. 걸어갈 데가 없네. 건너야 되려면 됐다니까. 물살이. 물살이 제법 세. 저쪽에 거. 니 건너선대 있지. 누구다 컷이랑 이렇게. 여기는 없잖아. 그러니까 이런 줄기들이 산 곳곳에 있는 거 아니야. 이게 다 이 옷으로. 오는 거 아니야. 와카티포 옷. 와카티포 옷으로 다 보이는 거. 아. 와카티포 옷. 여기가 폭은 넓지만. 가장 불살이 없으면서 얕아. 발이 시려워요. 발이 시려워요. 발 이거 빼기는데. 허리 아프지. 지압된대 지압. 장알반치나. 어 발이 너무 아픈데. 아직 깎지마. 더 남았어 갈 길이. 갈 길이 남았어. 아우. 이야. 자연지야 자연지야. 오우. 신발도 쓸지 봐야지. 고맙습니다. 끝났다. 끝났어요. 우리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지. 강. 야 성훈아 내가 앞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물어본다 지금. 형은 뭐든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정글에 대해서 뭐든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니 성훈이가. 매페이에요 매페. 아 그렇죠.